안녕하세요. 배우 이희준입니다. 오늘은 마우스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왔습니다. 드라마 마우스 20부작을 끝내면서 마음이 어떠냐 제가 맡은 역할 중에 이렇게까지 아프고 힘든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쉽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오무치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의문을 보내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촬영이 정말 밤도 많이 새고 액션도 많고 우는 장면도 많고 어려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배우들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고 감독님도 너무너무 좋으셨고 스텝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써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우스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좋은 제품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